그렇게 하고, 그리고 향수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쓰는 향수를 갖고 왔는데 저는 이소옥 향수를 쓰는데 이게 되게 은은한 나무 향이 나요. 맡아보고 싶어요. 약간 중성적인 느낌. 자연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좋네요. 이게 향, 이름이 뭐예요? 무늄 스프레이인데? 무늄 스프레이인데? 오 마이 갓. 무늄 스프레이, 나한테 보고. 이게 다 비슷하게 생겨서 내가 잘못 가져왔나? 언니. 아, 냄새 똑같아요. 근데 언니, 집에서 나는 향이. 이 스프레이, 아로마틱.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 스프레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 향이 좀 같으니까. 이게 제 집이 5병이 있어서 아무거나 들고 왔는데 무늄 스프레이 지금? 처음에도 몰랐네요. 그래도 역시 아이오마가 들어있어서. 근데 향수도 이 냄새예요. 똑같은 냄새이기 때문에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하고 뿌려보세요. 아하하하